오늘 준비한 주제로는요. 1월 28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 짧아진 것 있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사망을 했던 날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시대의 현실의 세력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앞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다뤄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28일에는 일단 서기 800년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세기 사건으로 프랑크 제국이었죠. 프랑크 제국의 대제였던 샤르마뉴가 이날 죽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 샤르마뉴가 이렇게 좀 그냥 왕국에 불과했던 프랑크를 제국으로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좀 있어요. 원래 이 프랑크 왕국은 원래 그 게르만족, 게르만이라 불리는 거대한 민족이 있었어. 그 게르만이여가지고 원래 로마 입장에서는 되게 이민족이었거든요. 그 이민족들의 일부 부족이었죠. 뭐 고트족이 있었고, 반달족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크족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달족은 나중에 서로만 멸망하고, 카르타고가 있었던 지금의 튀니지 지역 가서 나라를 세우고, 고트족들은 둘로 나뉘어요. 어, 최대생님도 오랜만이네요. 서고트족은 이제 지금의 스페인 지역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동쪽으로 간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반도에 나라를 세웠지만, 얼마 안 가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노스 1세한테 깨갱당했죠. 네, 오늘 두 분이 오랜만에 우셨어. 음, 자, 어쨌든. 어, 목말라. 어쨌든. 아, 머리를 좀 자르고 나니까 뒷머리가 좀 허전해. 자, 그래서. 이 5세기 말에, 그러니까 프랑크족도 왕국을 건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앵글로 섹슨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영국에 갔죠. 지금 두 분 계속 안무 인사 나누고 있어. 음, 그래서.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거기에 대이동을 하면서 프랑크족은 지금의 이 프랑스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 기존 근거지는 라인강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이죠. 지금 국경이라 할 수 있는 그 라인강 쪽에서 원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아시아에서 진출했던 흉노족 때문에 다른 부족들은 막 한 번에 이동했는데 걔네들은 딱히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아가지고요. 자기가 살던 곳을 원래 버리진 않았어. 그래서 그 라인강 쪽에 모여 살고 있다가 그냥 일부가 좀 약간 지금의 프랑스 쪽으로 온 거예요. 아, 지금 뭐 이런 팝업이 또? 네, 가급적 이제 목요일에 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쪽을 다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프랑크 쪽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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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부족기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라 세우고 놀았어. 나라 세우고 놀다가 그 이제 나중에는요. 아,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메로빙거라는 가문이 등장을 해요. 약간 뭔가 뜻이 있는 가문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크게 키워요. 이 메로빙거 가문에선 이제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클로비스도 원래는 이게 좀 뭐냐 시골 출신이었는데 그 흉노족들 중에 반으로 나뉘어요. 흉노족이 그 동쪽에 그 이제 동쪽에 그 오호십육국으로 온 그 흉노족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뭐냐 실크로드 중에서 그 초원길이 있어요. 그 시베리아 쪽으로 약간 달리는 그 초원길인데 유목민족들이 그 왔다갔다 하는 그 길인데 거기로 그 말을 그냥 타고 달려가지고 유럽까지 와버린 거야. 유럽까지 오니까 이제 한때 진시황도 무서워했던 흉노족이거든요. 근데 이 흉노족이 그 로마제국 그 영토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게르만민족을 그 밀어낸 것도 모자라서 근데 이제 동로마제국이 처음에 일단 한번 싸워봤다? 한번 싸워봤는데 졌어. 동로마제국이 깨졌어요. 그 깨갱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흉노족이 그 아틸라라는 이 대추장이 있었어요. 아 러닝머신 위에서 그 아틸라라는 대추장이 있었는데 그 아틸라가 서로마제국이 좀 약간 혼대주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로마제국의 공주가 아빠한테 좀 찍혀가지고 갇혀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로마 공주가 아 최대생님 내일 놀러가요? 좋겠다. 그 서로마제국의 그 공주가 진짜 무서운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아기들이 막 아기들도 막 무서워하다가 그 무서워서 울음에 딱 그친다는 그 흉노족의 그 추장한테 아틸라한테 아 대처인가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약혼 반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믿기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틸라가 와서 그 이제 서로마제국이 연락을 해요. 자기는 이제 서로마제국 황제의 사이가 됐으니까 그 제국 영토의 반을 내놔라. 아 대천에 아 뭐 아 지금은 이제 혹한계니까 뭐 머드축제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먹으러 가요. 그니까 이게 서로마제국이 이제 흉노족하고 싸워서 이겨요. 이겼는데 아 그냥 놀러 가요. 싸워서 이겼는데 그 여파로 서로마제국이 게르만민족한테 망한 거예요. 남자바치야? 아이고 좋겠다. 좋겠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음 그렇고 이상한 전통이 있었다? 왕을요. 그냥 한 명이서 세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들 한 명이 세습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들이 막 세 명이 있다? 그러면 세 명이서 그 왕국 하나를 셋으로 쪼개 셋으로 쪼개서 나눠가는 그런 그 분할상속제 또는 공동세습제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크게 힘을 키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교 같은 문제도 가톨릭에서 종파가 있어요.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네시우스파가 있었는데 아리우스파는 당시에 그 니키아 공의회에서 있었던 그 사비일체를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로마제국에서는 이단도 인정되었던 종파이고 라타니시우스파는 이제 그 사비일체를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들 중에 앵글루스 엑슨 종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고 그 프랑크 왕국만 이제 그 원래는 기네들도 원래 처음엔 아리우스파였어. 응 아리우스파여가지고 사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종파였어요. 그래서 음 클로비스가 메로비스의 손자에요. 그 메로비스가 이제 프랑크 왕국을 약간 그 살리족의 지배층이었거든요. 근데 이 메로비스의 손자 클로비스가 이제 그 주변 영토들을 다 점거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 서부의 일부를 가지게 된거에요. 음 가지게 됐지. 그게 가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제 왕이 된거야. 진짜 왕이 됐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그 분할 상속의 원칙 때문에 클로비스라는 그 강력한 군주가 또 죽은 이후로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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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제국으로 군림하지를 못하게 돼요. 물론 이제 동로마 제국과 싸우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이제 클로비스가 그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니시우스파로 개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톨릭 교리로 이제 개종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클로비스가 지방 그 시차를 다니고 있었는데 겁나게 이쁜 여자를 만난거야. 역시 여자야. 응. 그래서 그 이쁜 여자를 만나니까 반한거야. 그 클로비스를 왕이. 그래서 여인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클로비스라는 왕이네. 해가지고 나는 자네한테 반은 놀아.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왕의 청혼을 걷어차요. 근데 이 걷어차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종교 종파가 다르다는거에요. 자기네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아타니시우스 종파였는데 지금의 가톨릭이죠. 근데 당시 게르만족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아리우스 종파였다는거야. 그래서 자기들 그 가톨릭 같은 신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한다는거에요. 그래서 클로비스가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개종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해줘라. 꼭 그 연예인 권상우씨 보는거 같아. 권상우씨가 원래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여가지고 신부수업이라는 영화에서도 아 로맨티스트야? 그쵸. 로맨티스트로 보일수도 있죠. 그래서 그 클로비스 왕의 경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소멸된 아리우스 종파에서 그 가톨릭 정통 종파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배우 권상우씨는 원래 가톨릭 신자여가지고 그 영화 신부수업에 그 주연으로 캐스팅까지 됐었거든요. 신부수업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그 뭐냐 사제서품 받기 전에 뭐 일어나는 뭐 그런 에피소드 뭐 있었는데 문제는 그 권상우씨가 손태형씨랑 결혼할 때 개신교를 개종하신거 아세요? 그 손태형씨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근데 이제 권상우씨가 손태형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종교를 그쪽에 맞춰준 거야. 응.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교회로 간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성당을 다녀요.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다보니까 약간 이 성당 다니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권상우씨가 약간 이게 약간 결혼할 시점에 약간 비호감은 살짝 바뀐 바뀐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통 개종을 한다면 개신교에서 가톨릭 쪽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교리 문제도 있고 되게 드물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권상우씨하고 손태영씨하고 애 낳고 살고 그러고 있죠. 네. 뭐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클로비스라는 군주는 가톨릭 그룹 개종을 해서 결혼에 성공을 했고 단순히 자기의 결혼만 성공한 게 아니고 그래도 서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동로마 제국하고 외교적 마찰을 잃킬 수 있는 요소를 하나를 없애버린 셈이 됐어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그 니케아 공유회를 통해서 3일체 교리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가톨릭이 국교가 됐어. 로마 제국은 그전까지의 그 다신교 체제를 벗어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르만 민족들 중에 그 프랑크 왕국만 동로마 제국의 그 유스티리나누스 1세하고 전쟁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 트리지에 있던 그 반달조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를 잠시 차지했던 동고토족은 완전히 괴멸됐어. 음 그 유스티리나누스 때 어쨌든 근데 문제는 프랑크 왕국은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하고는 그런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 프랑크족의 그 그 뭐냐 참 특이한 전통 그 재산 분할상속제 그래가지고 왕이 한 명이 죽으면 아들이 막 세 명이고 네 명이고 그러면 그 세 네 명이 다 나라를 나눠가져요. 그 네 명이 다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이 강하지를 못한 거야. 왕권이 응 그러니까 그 게르만족의 옛날 그 전통이 있었어요.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그 재산을 분할해서 상속하는 전통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도 초기에는 그런 제도를 택했어요. 왕 한 명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나눠서 왕이 돼서 통치를 한 거야.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클로비스 때 이제 수도가 파리로 옮기게 돼요. 프랑스의 지금의 수도인 나라가 밑도 끝도 없이 작작 어쨌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약간 기초 토대는 클로비스가 확실히 다져놨어. 문제는 그 클로비스도 아들이 네 명이었거든요. 그 이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개종에 개종에서 그 결혼에 성공한 그 여자하고 금슬이 좋았나 봐. 금슬이 좋아가지고 아들을 네 명이나 낳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네 명한테 다 쪼개져서 준 거야. 땅을. 그래서 이제 수도가 무려 네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파리 그리고 오를레양이라는 곳이 있고 메츠라는 곳이 있고 그 메스 그리고 수화송 이렇게 네 개 수도가 된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부르군트 아스트라시아 뭐 네오스트리아 뭐 그런 나라들까지 아주 그냥 수많은 나라들이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클로비스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 481년부터 이어진 그 메로빈거 왕조가 그래도 왕 그 수많은 그 왕국들이 다 그 메로빈거 가문으로 이어질 수는 있었어요. 운 좋게 흉노족이 아시아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그래서 496년에 이제 가톨릭을 믿게 됐고요. 문제는 이제 별 볼일이 없게 된 거야.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 왕국을요. 그냥 왕 자신도 개인의 재산 내지는 사유물 정도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 공동상속죄를 그 왕국에도 그 적용을 해서 왕이 계승. 그것 때문에 왕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권이 그 왕이 아닌 신하들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궁제라는 직위가 있었다? 그 궁제라는 직위는 이제 그 왕국의 일종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총리급 생각하면 되죠. 총리급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이 이제 강성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땅을 다 먹어버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올라온 거예요. 스페인이 그래서 약간은 그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은 프랑크 왕국 차례인 거야. 그 국경이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거기를 넘으면 끝이거든. 근데 이 카롤링거 가문에 그 시아르마르텔 이 궁제가 이 이슬람의 침입을 격퇴를 해요. 격퇴를 해가지고 하마터면 유럽 전체가 그 이슬람의 그 영향권으로 올뻔했는데 그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이슬람의 서유럽 진출을 저지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유럽의 실질적인 그 세력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왕권이 없잖아. 왕권이 살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그 뭐냐 전쟁에서 이긴 그 궁제한테 제발 좀 왕이 오르세요. 왕이 오르세요. 하는데 나는 왕의 신하일 뿐이다. 왕이 될 생각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궁제자리를 아들 피핀이 넘겨받아요. 피핀이 넘겨받는데 결국 그 메로빙거 가문의 그 마지막 국왕인 힐데리 3세가 결국 신하들을 의해서 쫓겨나 쫓겨나고 그 그 쫓겨나는 왕은 수도원에 보내버렸어요. 반강제로 수도사로 만들어버린 거야. 하지만 옛날에 로마제국이 그랬듯이 왕가가 단절이 된다고 해서 왕조가 그 왕조만 교체되지 국가는 그대로인 거예요. 동양에서는 왕조나 황조를 교체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국가를 바꾼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문이 대가 끊기면 나라 망하는 거야. 동양에서는. 근데 유럽의 그런 왕국들은 그 개념이 달랐어요. 한 왕국은 그대로 있고 그 왕국의 누구 어디 가문의 왕조 그리고 어디 가문의 왕조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만 바뀌는 거지 나라 자체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롤링거 가문의 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왕인 피피는 로마에 있던 가톨릭 교황하고 제휴를 해요. 가톨릭 교황이 이때 롬바르드족 브루군드족 그리고 롬바르드 브루군드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로마 제국을 빼고는 걔네가 제일 강하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피피니 그 동로마 세력을 이탈리아 반대에서 다 몰아내요. 몰아내고 로마 주변에 그 땅들을 교황한테 줘요. 교황한테 줘서 여기에 이제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지금의 교황청이 그 교황형 국가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옆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형 국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 가톨릭 신자람에서 그 바티칸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음 그때부터 이제 교황형 국가가 시작이 됐고 그 원래는 그 사제 및 주교에 대한 그러니까 사제는 서품을 주고 주교는 이제 사제들 중에서 신부님 신부님들 중에서 약간 짬 좀 있는 신부님들 중에 골라서 주교에 서임을 해요. 그 주교에 임명을 해. 근데 이 주교가 그 진짜 그냥 신부님이 미사하는 거하고 주교님 이상이 미사하는 거는 진짜 그 급이 달라요. 복사만 해도 신부님 미사할 때는 그냥 뭐 두세 두명에서 네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데 주교님이 미사하면 일단 그 미사는 최소 복사가 열명이 필요해요. 주교님이 집전하는 미사는 막 주교님은 그 미사할 때 그리고 그 막 모자도 그 관이 있어요. 주교관 그러니까 주교가 되면 그때부터 권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교서임권을 진짜 교황만 행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냐 그 추기경이나 대주교도 교황을 임명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교구장은 주교이고 대교구장은 대주교를 시키거든요. 대주교 임명 부터는 이제 진짜 그 교황을 시키는데 추기경 서임은 무조건 교황만 행사할 수 있고 주교나 대주교구는 추기경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교구의 주교를 뽑는 것도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를 서임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냥 그 웬만한 그 대교구에 다 분배를 그 서임권을 줬어요. 너무 이제 교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숍이라고 불리는 주교는 교황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피핀이 그 교황역 국가를 딱 헌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프랑크 왕국에 한에서는 왕이 예외적으로 주교 서임권을 가질 수 있게 했어요. 이때부터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그 샤를마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샤르 프랑스식으로 샤르 일세라고 부르고 프랑스식으로 샤르 일세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사람을 카를리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서는 카를루스라고 부르고 그 까로스 그 왼발에 다니는 뭐 까를로스 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그렇게 부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저는 근데 프랑스식으로 샤를마뉴라고 부를 거예요. 인문학의 꽃같은 좋은 방송 이예요. 어 네.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오세요. 자주 오세요. 역사방송 목요일에 있어요. 그리고 샤를마뉴가 이제 즉위를 한다? 마뉴라고 부르는 거는 라틴원에서 마그누스라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프랑스어로 마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샤를마뉴가 즉위할 때까지 그 배경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잠깐 놓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